대형산불의 20% 이상이 봄철 산나무 채취 시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. 남부지방산림청이 지난 10년간 자료를 집계한 결과 산나물 채취 시기인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연간 산불 건수의 13%인 492건이 일어났고 특히 30헥타르 이상 피해가 난 대형산불의 23%가 이 시기에 발생했습니다. 산림청은 이에 따라 주요 출입로의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과 인화물 소지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.